이리 보자! 나한테 와라!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을 쾌화하는 일본어 주치, 덕덕 요미에요. 자, 오늘 제가 쾌화해 드릴 문장은요. 걔랑 나랑은 잘 통해 이 표현입니다. 네, 잘 통하는 사람을 잡는 게 힘들 텐데 참 행복하네요. 자, 이 표현 1번어로 말해 볼게요. 네, 이렇게 말하면 돼요. 저는 히도, 이게 그 사람이라는 뜻인데요. 조금 더 뭔가 부드럽게 말하고 싶으면 그 정도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가타시나 라는 뜻이고요. 기가 아운다. 네, 기가 아우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. 이거는 뭐 생각이나 취향이 잘 맞는 사람. 네, 마음이 맞다 라는 뜻입니다. 비슷한 표현이 몇 가지 있는데요. 고큐가 아우 또는 뭐 이키가 아우라고도 하죠. 이게 호흡이 잘 맞다 라는 뜻이고. 그리고 음아가 아우라고도 해요. 음아가 타는 말이라는 뜻인데요. 이거는 말이랑 뭐 말 위에다가 타는 사람이랑 잘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음아가 아우라고도 표현하고요. 그리고 자주 쓰는 게 아이쇼가이 또는 아이쇼가 아우라고도 하죠. 궁합이 잘 맞다 라는 뜻입니다. 자, 다시 한 번 제가 그 문장 앞에서부터 말해볼게요. 네, 이렇게 말하면 문장 완성입니다. 자, 오늘도 일본어 케어 완료! 여러분,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제 본다 라, 말해보세요! その人と私は気が合うんだ その人と私は気が合うんだ その人と私は気が合うんだ